최근에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관련된 기사들이 많은데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가? 아 그래요? 왜 뭐가 다르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이 어떻게 다르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삭제 채널 박대표입니다 대표님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완전히 다른데요? 네 완전히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 나오는 거 똑같은데 아 그렇죠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결과물만 보자면 비슷하죠 조합원 물량이 있고 일반 분양이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게 좀 다른지 일단 법부터 들어가면요 재건축 재개발은 도정법 도시 및 중환경정비법이라는 특별법이고요 리모델링은 주택법 그래서 출발선 이게 법적 근거부터 완전히 다르고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재건축은 오래된 노후된 단지들이 있죠 기반시설은 좋은데 오래된 아파트가 있으면 멸실 부셔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게 재건축이라면 리모델링은 골격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부셔버려가지고 층수를 조금 높이고요 앞뒤 면적을 조금 늘려서 새 아파트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냥 다 때려부시고 그냥 다 때려부시고 리셋하고 완전 새롭게 짓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리셋까지는 아니고 골격은 그대로 두고 뼈대는 두고 이렇게 살을 좀 더 부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짓지 그러니까요 뭐하러 이렇게 뼈대를 남겨두고 그렇게 할까 좀 돈이 덜 드나요? 조금 덜 될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절감되는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공사비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법적으로 보면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줘요 조합원들이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렇죠? 진행이 되는데 사업성이 좋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하기는 어렵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노후화는 되는데 재건축이 안 되면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을 리모델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요소별로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재건축은 허용연한 그러니까 중공이 나고 입주한 다음에 30년이 지나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 그 이후로부터 추진이 가능한군요 그러니까 추진위를 만들고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이런 단계가 가능하고요 리모델링은 15년 네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면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 15년이면 거의 새 아파트인데요? 그렇죠 가능은 하다는 거고 15년이 됐다고 해서 모든 단지들이 다 그렇긴 하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또 뭐가 다르냐 재건축은 다 부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 용적률만큼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뼈대를 그대로 두니까 제한이 있겠죠 아 그러면 구조도 많이 변경을 못할 거고 많이 변경을 못하죠 그러니까 층수도 그렇죠 15층 이상 아파트 같으면 3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15층짜리 그럼 18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18층이 되고요 15층 미만 그러니까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만 가능하고요 앞뒤로 제가 면적을 늘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30%까지 면적을 늘릴 수가 있고요 전용 84 미만 85 미만 같은 경우는 40%까지 조금 더 늘려줍니다 아 조금 더 넉넉하군요 큰 평수들은 30% 중소형은 40% 정도 이렇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또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할 때 동의를 받잖아요 아 조합원들의 동의를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4분의 3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3분의 2 조금 더 좀 일렉스하죠 덜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만능 열쇠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비 얘기했잖아요 재건축은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겠죠 조합원 입장에서 내가 내야 되는 공사비 그러니까 짓는데 공사비 추가 분담금을 좀 적게 내는데 리모델링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저희가 다뤘던 휘경 3구역 자의 같은 경우에는 총 1792세대 중에 719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이 정도면 그게 한 40%?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전기구역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 안 나오면 추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재건축하지 말자 일반 분양 안 나오면 어차피 돈 다 내야 되는 거 안 한다고 나오는데 리모델링 한번 보시죠 네 둔촌현대 1차가 리모델링인데요 네 한번 보죠 572세대 중에 74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드라마틱하게 적네요 그렇죠 총 세대 수의 15%까지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 든다라고 하면 재건축은 일반 분양이 나오니까 내 추가 분담금이 5천에서 1억 정도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이거는 거의 내가 한 3억 5천? 4억 정도 돈을 다 내야 되니까 뭐하러 이런 짓을 하냐 나 지금 만족해 그냥 그대로 살아 아무것도 하지마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라고 했는데 생각처럼 동의 받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1기 신도시도 리모델링 플랜카드 붙이고요 막 추진하다가 생각처럼 잘 추진이 안 돼서 지금 거의 홀딩 상태인 단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럼 청약 실수자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근데 리모델링이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져서요 사실 크게 표시는 잘 나진 않아요 구조가 그대로라고 해도 앞뒤 늘리고요 청소 올리면 그럼 청약하는 입장에서는 똑같네요? 완전 똑같지는 않는데 뭐 어차피 위치가 좋고요 그렇잖아요 둔촌현대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있고 위치가 좋고 가격이 맞다면 저는 충분히 청약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쟁력이 있다 네네 정비구역 리모델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출연해주신 김인마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